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실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자꾸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을 때 참 실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4월 1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최고 경영자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의 투자와 고용을 특별히 바랍니다. 이런 당부의 말이 있었는데 이날 모임이 파한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소면브리핑으로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에 있으면 함께 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그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또 상당히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참 실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무슨 비판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적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보면. 왜냐하면 말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신뢰할 수 있다거나 믿음이 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은행일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가 연평균 3만 7,986건 역대 정부 가운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마지막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어떻게 감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문정부의 출범 첫 해에 3만 6,799건이었던 소송은 매년 늘어나서 2020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뭐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난 통계 자료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는 누구 안면을 봐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드러난 그냥 수치입니다. 4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한 겁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소송 범위도 아주 광범위합니다. 과거사 규명, 도시개발, 회계, 헬스케어 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됐고 소송 건수 가운데 분류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조세 관련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 홍수의 시대다. 행정소송 홍수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행정소송이 범람하는 겁니다. 사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낮습니다. 승소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제주체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겠느냐. 이것이 대통령의 백마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현재 한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보통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4월 19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 숫자가 7만 2천 개로 그렇게 추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4만 9천 개가 해외로 계속해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제조업 일자리 감수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아주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해외로 나간 유출된 직접 간접 일자리는 연평균 6만 7백 개로 지난 10년간 평균치를 크게 넘어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말이나 정치적 수사나 그런 빈말보다도 훨씬 더 정직한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담아낸 데이터 통계 자료라는 겁니다. 캐나다 플레이저 연구소는 벤쿠버에 있는 연구소로서 자유주의 싱크탱크에서는 아주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은 특별한 일을 하는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합니다. 2020년도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가운데서 한국이 무려 145위입니다. 파키스탄 137위보다 낮습니다. 경제 노동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165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이 145위입니다. 문정부는 현재 정권을 뒷받침하고 정권을 잡는 데 크게 기한 그런 일부 노동단체들의 뜻을 거슬릴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주 핵심적인 규제와 노동과 관련 규제와 같은 부분들에 상당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말의 성찬 밖에 없고 재임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땜방질을 해가지고 인기를 잃지 않고 그냥 나가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나라의 경쟁력이 침화되고 있고 기반이 훼손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체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 아주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우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도 거짓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참이 있더라도 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 있더라도 사실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탓이 굉장히 성행한 남탓이 너무나 일상화된 그런 사회니까 결국 아주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두고 심하게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세상의 앞날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단하거나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축적할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가설이란 것은 정신을 차리기가 참 쉽지 않은 나라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지금 젊은이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낙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일자리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사안들은 결국 그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지탱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586 정치 세력들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이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온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노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허언을 접하면서 현장은 너무나 다르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저렇게 천하태평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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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